그게 진짜 일어나는 게 아니죠 너무 많이 했어요 그냥 들어와요 이게 조도난이야 야 이거 조도난이야 항상 공정하게 임현 가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이제 알아서 자기 소개 하지 마 어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을 믿고 이렇게 이제 같이 계단을 올라갈 테니깐요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 밀기만 해주시고 밀기만 해주시지 말고 한번 저의 손을 잡고 따라와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엄청 높게 올라가 드릴게요 멋있게 한번 우리 서로 힘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꼭 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남친이 항상 힘을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트롱 파워 땡큐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아메리카노야 이게? 색깔이 음룬수 색깔 음룬수잖아 이게 빨대고 음룬수고 빨대고 얼음이고 근데 그림을 잘 보세요 형 그림을 잘 봐 전반적으로 다 봐 보세요 왜 그 그림마다 매직아이로 봐야 돼 아니야 호부야 헷갈리게 하고 있어 아니 형 그냥 형이 생각하는 대로 단순하게 가면 돼요 단순하게 가요 너가 생각하는 게 맞을 거야 잠깐만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잠깐만 이게 뭐야 이게 아메리카노야 이게 아메리카노야 이게 그러니까 색깔이 이거 음룬수 색깔 음룬수잖아 이게 빨대고 그렇지 음룬수고 빨대고 얼음이고 근데 그림을 잘 보세요 형 그림을 잘 봐 그림을 잘 봐 전반적으로 다 봐 보세요 왜 그 그림마다 매직아이로 봐야 돼 아니야 호부야 헷갈리게 하고 있어 아니 형 아 지민아 전복이 하얀 봐 아 지민아 전복이 하얀 봐 아 지민아 전복이 하얀 봐 지민아 전복이 하얀 봐 하얀 빛 아니였어? 파란 파란 여름 하얀 마음 아니 파란 마음 파란 마음 아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아무튼 파래 지금 파랗고 하얘 어 동료 어렵다 동료 진짜 아니 거짓말이죠 이거 어떡하지 아 뭐 이 정도는 뭐 나 진짜 맞춘 줄 알았어 혹시 이건가? 런? 아니 아니 왜 왜 정국이와 지민이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제 지민이가 앞에 오는 게 점점 별로예요 나는 임상합니다 장유회에서 갈 때 그러니까 뭐 나와요 다 네 네 특히나 외출이죠 Let's go Let's get it 왜 웃었을까? 등골 브레이크가 나왔나 보다 되게 뜬금없는 거 나올 수도 있어 흠 이거 진짜 빠른 사람이 승자예요 아닙 왔다 왔다 아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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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갑자기 저걸 왜 쓴 거지? 그러니까 멈춰 멈춰 국제목에 멈춰가 있어? 스탑? 어? 진! 멈춰 뭘 멈춰요? 다섯 손가락? 진 황금 운세? 뭐지? 운세? 운세 손톱? 성격 운세 손톱? 셔 성공 냄새 と 성격 너무 출esi ook data еть